분당 횃불교회가 CTS 콜링가 진행자 브라이언박 목사를 초청해 부흥 성회를 열었습니다. 성회에서 브라이언박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신다며 혀를 길들여 늘 감사를 선포하고 사랑과 소망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. 이어 화이트 스톤 워십 팀이 공연을 선보였으며 CTS 영상 창교를 위한 후원을 약정하는 시간이 진행됐습니다. 이어 화이트 스톤 워십 팀이 공연을 선보였습니다.